고래 갈빛뼈래요 이게. 이게 하나가 고래 갈빛뼈. 브라쿠지 조각작품 보는 것 같네요. 아 대단하네. 야 이게 내가 뼈를 평생 조각을 했는데 참 여기서 오늘 상교육을 많이 받네요. 리얼한 고래뼈 관절 봐요. 밍크고래 태아도 있어. 밍크고래 태아래요. 아이고 탯줄도 달려있네요. 상갱이 골격. 위에는 상갱이 골격. 밍크고래 태아. 지구 생물 중 육지에서 바다로 내가 성공적으로 완전 적용한 고래는 포유동물로서 탯줄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. 아 나는 이 뼈가 너무 내 공부에 도움이 돼요. 내가 평생 뼈를 조각했는데 이거에 공부가 많이 될 것 같아요.